오늘 성취될 말씀은 요수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성취될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믿음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이며 기록 연대는 주전 1405년에서 1334년경으로 가난 정복 초기부터 사사 온리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온리엘은 첫 사사로 갈레베 사이입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난 정복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난 정복 준비이며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난 정복 전쟁이며 13장에서 21장은 땅 분배이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처음 등장은 출애국기 17장 아말레카의 싸움입니다. 출애국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레카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레카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아멜레카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갈 때 60만 장정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올라갔습니다. 출애국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수종자로 지도자 모세를 섬겼습니다. 출애국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 섬기면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민숙이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아멘 가난 땅을 정탐하러 간 각 지파의 대표 12명 중 10명은 불신하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갈렙은 원래 그니서 사람으로 그니서 족속은 에돔의 후손으로 가난에 거주했고 정복 대상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들어왔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성실과 온전한 순중의 사람으로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경애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땅에서 해불온 산지를 기업으로 차지했으며 금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호수아의 영적 자질이 민수기 27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눈의 아들 요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요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한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요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주온 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으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할 것이며 요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18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청지기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강단 말씀 따라가며 순정하며 넉넉히 감당하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니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매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업조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평탄하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 땅에는 일곱 족속인 가난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아무리 족속, 여부서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일곱 족속 맞죠? 네. 가난, 헷, 히, 아무리, 여부서, 기르가스, 브리스과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여 가난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8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올해로 26년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마당에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거기서 영접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일 목사님께서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느 단합방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단합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들에 자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단일 목사님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복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단일 목사님의 참 복받았다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저는 지금 제일 복받아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저의 말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영천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구 밑에 있습니다.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구남매 다 살아있습니다. 저희 오빠 큰오빠는 지금 83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제일 건강하십니다. 우상 성기는 가문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1학년 때 여자 단일 선생님을 따라 산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마을에 교회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부 사역을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을 교사를 하고요. 12년 교육자를 섬기다가 지금의 NK, 노스코리아 탈북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 어디를 봐도 유치부는 잘 어울리지만 탈북민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 어울리게 하셨습니다. 저의 신앙가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제가 26년 동안 단일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탈북민 사역하러 가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부 교사로 저는 평생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55장 8줄 말씀에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NK 전문교회 사역을 하니 참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하면 다들 믿지를 않더라고요. 아니면 사실입니다. 믿기가 힘드신 분은 직접 예배, 407호입니다. 12시 예배 오셔서 보시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 때 아멘 또 잘 하시고요. 저만 보면 제가 주목일 때도 목사님, 목사님 하시더니요. 지금도 목사님, 목사님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 이분들 다녀보았지만 저처럼, 박말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게 이렇게 거짓이 없으신 분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무척이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제 이름이 말선인데 말선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군함의 막내로 이제 그만 나으라고 끝말자 착할 선. 그래서 말선입니다. NK예배, 복음 선파하고요. 기도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상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결박기도를 했더니요. 이제는 결박을 당해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NK가족들 이제 처음에 얼굴이 제가 이랬다고 했어요. 완전 허감, 오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진짜 이랬어요. 진짜 허감이고 오둠이었는데 진짜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생까고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만 보면 좋대요. 마찬가지죠.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탈북민 우리 가족들이 저를 싫어할 리가 없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넘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행자 1장 138만 복음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딸을 데리고 왔으면 아들이 북에 있고 아들이 데리고 왔으면 딸이 북에 있고 그 온 가족이 넘어오신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고요. 그 가족들이 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남편 북에 있는 건 아무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한 사람 또 보고 싶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방 가면요. 지금까지 여정.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다 얘기하면요. 같이 울어요. 좀 눈물 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같이 울다가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원교회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로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직 보고만 말하는 또 우리 또 NK 또 얼마나 또 목사님 제가 또 말씀도 잘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또 같이 웃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보금을 선포할 때 제가 유치부 사익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처럼 쉽게 보금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아휴 목사님 어쩜 이렇게 말씀을 쏙쏙 잘 하시냐고 어떤 분은 재간꾼이래요. 저보고 사실 재간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용꾼입니다. 그랬어요. 예 용꾼이지 재간꾼은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장점 단점이에요. 제가 잘 우는 게 단점이고요. 잘 웃는 게 또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저를 NK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비 고비마다 어려운 점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죽을 고비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기까지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줬지 이상하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어보니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서 우리 예원교회에 오라고 NK 성교구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보냈구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들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늘 물어봅니다. 기억에 남는 거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요. 우리 NK 가족들은 다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유치부 아이들처럼요. 따라하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면요. 각인되거든요. 유치부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 오면 영접하고요. 새 가족 사주 무조건 수료하고요. 또 탈북증을 제가 또 확인을 합니다. 이분들은 가장 외로울 때가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 때 또 생일 때 어떤 분은 생일 때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서 같이 미역국 먹자고 그래서 같이 미역국 먹으면서 같이 또 울고 또 같이 웃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북에 두고 온 자식이 생각나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을 필살하는데 얼마나 필살을 많이 공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만큼 잠이 안 올 때마다 성경 전체를 필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살하면 하나님이 잠이 오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아니 말씀을 사모해서 필살하는데 뭐 잠이 안 오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사실 좀 문화 차이로 어떤 때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제가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좀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북한 퍼백이 완전 사투리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저 경산도 사투리 이제 괜찮죠? 저 이제 익숙해서 잘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우리는 기도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준비하고 또 간식도 준비해요. 일주일 전에 바나나도 준비해놓고요. 귤도 준비해놔요. 그럼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면 바나나는 까맣게 돼서 물렁물렁하죠. 귤은 어때요? 쭈글쭈글하죠. 그래도요. 목사님 목사님 드세요. 제가 잘 먹을까요? 잘 먹죠. 같이 잘 먹고요. 같이 먹습니다. 잘 먹고요. 또 갈 때는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러시면서 또 싸주시기까지 해요. 얼마나 정의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은요. 제가 신방 갔는데 남편분은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조선족 남편분 영접하고 이분은 중국에 오자마자 식당에서 일을 해서 요리 일을 참 잘하셔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식당에서 일을 해서 요리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신방 오시면서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시길래 아 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사로 인사말로 식사 대접할게요. 식사 같이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인사 말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방 다 끝나고 나서 딱 상을 가지고 오는데요. 20척 반상이에요. 20척 반상 20가지 반찬으로 식사해 보신 분은 저 말고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척 반상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음식을요. 잘하는지요. 별개별게 다 있어요. 뭐 메밀전 뭐 꽃게찜 뭐 뭐 오이 뭐 저는 제가 저는 안 드시도 못해요. 저는 할 줄도 모르는 걸 반찬을 얼마나 잘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먹고요. 또요. 갈 때 어때요. 싸서 주세요. 예 꽃게 한 박스 이렇게 싸서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예 정말 정도 많으시고요. 진짜 좋으면 진짜 다 간이라도 간 설계도 다 내주실 분들이 엄청 많으셔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받고 있는 주의 종교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랩런트 사역을 30년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은 랩런트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도 배우지만 행동도 배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식 방법 아닙니다. 경상도식 방법은 뭐예요? 아유 알지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뭐 아유 당연히 부모가 다시 사는 건 당연하지 경상도식 방법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랩런트들 앞에 원망 불평 불신앙 짜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랩런트들은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유치원 선교원 어린이집 학교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 랩런트들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한 주 동안 붙잡고 삶에 적용한다면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금요예배를 통해서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금요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평생 훈련받고 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RTS 연구원에 입학했습니다. 3년 동안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잘하는 순종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이 하셨으며 정인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으며 연약하지 않으며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서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지만 두 사람 요소와 갈렙은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려움이 가득하죠. 요소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은 항상 생깁니다. 이사를 할 때도 두렵고 직장을 옮겨도 두렵고 제가 또 유치구에서 앵케를 올 때도 많이 두려웠거든요.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기화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아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예고 사줄 때 엘리사의 사원은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바벨론에서 활동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 무척 두려웠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가는 교회 가는 선데이 크리스찬 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공예배가 회복이 되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노트에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주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집이 미션 홈이 되었으며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는 늘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달합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놀이터에서 영접한 아이들 우리 집이 여기 삼청이니까 우리 집에 성경 공부해 줄게 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지금 얘기하면 달합방이죠. 달합방 하고 가면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성경 공부 시켜줬다면서요. 저도 시켜주세요. 하면서 의사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 사모님 또 달합방을 계속 하면서 또 달합방 보험 보험편지 몇 번 하니까 우리 교회로 존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존도 되어주신 분도 있고 저는요 엘리베이터를 만나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잘했어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어떤 아줌마가요 일찍 찾아왔어요. 일찍 찾아와서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보고 알았대요. 교회를 보고 알았다면서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전도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돈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갔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가 가도 올 그런 제자를 제가 붙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직분에 순정하면서 하니까요. 계속 처음에는 구역 식구가 4명이었는데 4명에서 시작했는데 배로 부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구역 배가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시끌뻑죠. 늘 달아빵하고 간식 만들고 하여튼 제가 그런 거 다른 반찬은 못해도 떡볶이를 잘했어요. 떡볶이를 잘해가지고 막 달아빵하고 떡볶이 해서 먹고 그 아이들이 안 가요. 안 가요. 늦게까지 있어요. 언제까지요? 저녁 먹을 때까지 있어요. 어떤 집은요. 저 위에 있는 집은 목요일날 딱 2시 오라는 세대기 있었어요. 그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남자아이인데 딱 목요일날 4시. 왜요? 목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2시. 목요일날 2시 왜요? 시어머님이 그때 오신대요. 시어머님이 오시면 냉장고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다 열어보신다고 제가 오면 손님이 와있으면 안 그러실 거니까 저보고 언니 언니 꼭 목요일날 2시 꼭 오라고 그러면 제가 다 시간 맞춰서 제가 빈손으로 가나요?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떡볶이 잘하는 게 아니라 부침개도 잘해요. 그러니까 부침개 다 해가지고 다 시간 맞춰서 미리 가 있어요. 미리 가 있으면 이제 시어머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요 사실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사실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아니 며느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며느리 얘기 들으면 시어머님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근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절대 누구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아 그냥 수금만 하면 돼요. 아 네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 며느리 어떤 것도 예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요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살림 잘해요. 우리 애들도 잘 키우죠. 우리 집 와 보세요. 얼마나 정지증도 잘 돼요. 깨끗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셨더라고요. 진짜 그 시어머님 우리 집에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맨날 아침만 되면 맨날 나갔는데 어쩜 집에 오니까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래서 제가 성격이 원래 깔끔해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요 며느리도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아니 정말이네요. 아니 정말이네요. 그랬더니요 진짜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새댁이 그 새댁이요 그 아들 4살 언제까지 집에를 안 가요. 저녁까지 먹고 가요.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고 진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2년을 제가 사실 흔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놀이터에서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놀이터에서 전도하면 신고 들어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나마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전도요? 고륵 전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관계 전도 노방 전도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 신설된 고륵 전도 제가 오상훈 목사님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고륵 전도 하시면 됩니다. 내년 2024년도는 고륵 전도를 통하여 가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분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 성격이요 제가 이렇게 누구 앞에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아잖아요. 저는요 말하는 것보다요 말 덮는 걸 더 좋아해요. 아시죠?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성격도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말도 잘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요소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을 가르고 여류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난의 일곱족 속 삼십 한 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요단의 뜻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요단은 단에서 사회까지 내려가는 강의입니다. 요단의 물이 많았던 것은 헤로몬산에서 눈이 녹음해서 문이 많았던 것입니다. 요소아는 후대를 위해 요단을 건넌 후 길가래 열두 도를 세워 기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념은 이 기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은 후대들이 물어보면 요하의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내듣었을 때 요단 물이 끊어졌음을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소아는 죽기 전에 세김에서 백성과 은약을 맺고 큰 도를 가져다가 정거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와 요소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계를 건넜으며 요소아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를 떨기나무에서 보았으며 요소아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6월절과 할레를 행했습니다. 모세는 열두 명의 정탄군 중 두 명의 정탄군이 믿음에 고백을 했으며 요소아는 두 명의 정탄군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로벤 지파 갓 지파 모나세 반 지파를 요소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주었으며 모나세 반 지파는 수족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요소아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의 나이 사십에 모세로부터 해보론을 기업으로 받았으며 45년이 지난 85세에 해보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소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요소아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상처는 물에 내려 떠내려 보내고 은혜를 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삶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사역한 모든 것이 NK 사역에 하니까 모든 것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유치부 하던 그대로 NK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일잔치 그대로 하고요. 네 뭐 소련회 하고요. 보금엘토교실을 보금문화교실로 해서 제가 웃음치료 강사입니다. 웃음치료도 하지요. 만들기 교실 요리교실 또 장기자랑 페스티발 또 원리스 또 캠퍼도 가지요. 우리 탈부민들 놀기를 엄청 좋아하시고 흥이 많으시거든요. 전도하러 캠퍼러 갔더니요.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코디언 연주하시니까 이분들이 막 춤추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도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접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모든 여정이 NK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여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어울릴 것 같은 데 잘 어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NK 연령대가 40대에서 80대까지 있습니다. 60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북한 보그마 민족보그마 237보그마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된 종교인과 구별된 237알 오천종족을 살리기 위한 원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절대 축복이며 정인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소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껏 북한 복음화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복음 통일이 되어 금강산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지어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거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지어신 모든 세계를 부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단임 목사님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G2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교회입니다. 교회와의 만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소하처럼 믿음과 순정으로 237 나라 5천정조 살리는 이래 계약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